푸딩아! 새 구경하고 있어? 아이고 귀여워 세상에 푸딩이 안고영이랑 안고영이랑 새 구경하고 있네 아이고 귀여워 꾹 꾹 꾹 꾹 푸딩이 식빵 갇혔어 아이고 귀여워 푸딩아 우리 애기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어 어이구 세상에 엄청 귀엽네 우리 푸딩이 엄청 귀여워요 찹쌀떡까? 대왕 마모스빵 푸딩아 푸딩아 생각해야지 생각하자 옳지 어이구 우리 애기 훌륭해요 발목을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우는 지금 넥카라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귀에 그 이계혈종이 한 번 더 재발해갖고 쬐어요 절개를 해서 거기를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실로 이렇게 군데군데 박아놨거든요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있어요 절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틈에 이제 더이상 피가 고이지 않게 에헤헤헤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저게 거의 찐찐박 수술인데 아이쿠 이미 연골도 변형이 진행이 돼가고 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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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포우의 조그만 귀를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또 포우가 이거 넥카라도 편하게 써주고 있네요 에이구 이뻐 우리 애기 어이구 이뻐 약도 잘 먹고 그치? 소독도 잘하고 있습니다 빨리 낫자 이거 넥카라 한 2주정도 하려는데 큰일났네 이거 약간 이발소문이 아니야? 아이쿠 귀여워 포우 자 코 자 아이고 아퍼 털지마요 아이고 우리 포우 세상 속상한 모양이네 잘자네 안아픈가봐요 우리 포우 잘 이겨내고 있어 또 또 어휴 우리 일로 건장하다 건장해 놀래요 아이쿠참 어디 올라갈까 맹타워할거에요 하느고 집에 있어 정수요원으로는 꼭 이렇게 올라와야 할까 아아 꼬리노가 아이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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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눈눔하다 우리 안꼬랜다 마일로 아이쿠참 아이쿠참 뭐하는거야? 뭐있어? 아이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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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nt à 아이쿠참 어이쿠 파이팅 이거 또 뭐고 가니? 이거 왜 그냥 먹지 토치가 혼자 밥 먹으러 왔네 오늘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토치와의 효과 시도 도치야 도치 도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수니와 코코 나란히 있네 안녕 도치 도치 напost 내이리 애기 전통 히지마 때리진 않네 도루는 왜 저러고 먹을까?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도루는 왜 저러고 먹을까? 아까 칼아먹으라고 까졌는데 저걸 애기들을 불러서 먹네요 아기들이 떳떳떳놔 아기 도루 도루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도루는 왜 저러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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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안됨 우리 애기들 구충제를 먹이려고 합니다 요거 요거 옴니쿠어산 요게 약간 그 알고보니깐 물고기들 구충제더라구요 근데 이게 고양이들도 먹을 수 있대요 그냥 캔에다가 타서 먹이면 된다 그래갖고 요거를 우리 애기들 캔이랑 요거 간식에 타서 먹이도록 할게요 보보야 신나 우리 보보야 신나 엄마 맛있게 타줄게 이놈들 까자마자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한다 위에서 조제를 할까 기다려? 얘들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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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이고, 벌써 맛있어? 벌써 맛있어? 아이고, 코코야. 이거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기다려.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 밟지마. 야, 야. 진짜 이놈새끼 밟았어. 이거 밟으면 어떡해. 아, 정말. 아직 기다려. 아이고, 일이 흐리네. 얘네들이 못 기다리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맘마. 맘마. 잠깐만. 아이고, 얘들아. 이렇게 맛있어? 물을 등살에 먹으러 타고 있는 거야. 응? 아이고. 코코야, 기다려. 기다려. 이거 다 섞어줄게. 배고팠어? 오늘? 배고팠어? 드릴게요. 드릴게요. 제발요. 야, 니가 이거 다 밟아갖고 주면 이거 다 흩뿌려 놨잖아. 자, 하나씩도 먹는 거야. 자, 보보야. 보보, 여기 있다. 우리 이거 먹어. 아, 차차 이거 먹고. 보보, 이거 먹어. 응. 됐다. 응. 여기 구충제를 섞어갖고. 여기 구충제를 섞어갖고. 차차 먹고 있었다. 응? 차차는 먹어? 다 덣고 manual. 그대로 DNS. 40cm이 fear. 반 등록하고 già다 아니라 진짜 이 라는 deed은 에어볼한 거 armada, 몸에 담긴 가락 bum. 뚝 Howling. 라는 손을 잡지? 또 만두던면 eram poing, 보다 그 나라가 손님Whesc shining. 택배가 하나 왔는데 저희 애들 잘 먹었던 추루 있죠? 내세코 추루 그렇게 맛있어 씹지 말고 애기죠? 내세코 스틱을 보내주신 사장님께서 이런 접시가 많이 필요한 거 어떻게 아시고 애기들 습식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릇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색가도 너무 예쁘다 와 방석을 여러분 이거 종이 방석 이걸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 이렇게 애들 종이 방석 얘들아 들어가 봐 애들 물건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집 놓자마자 보보가 들어갔어요 보보가 어떻게 쓰는지 알아? 그렇게 쓰는 거야? 이야 우리 보보 천재다 천재 우리 보보 초천재 보보 줍니다 해야지 우리 애기들 조이 꽉 차는 날이 올까? 택도 없다 야 아휴 찌꺼메 찌꺼메 코코 일로 와봐 코코도 여기 들어와 보세요 쏙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응? 인기 뽀팅 옳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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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사이좋게 거기서 빵 구우시면 되구요 옳치 아휴 우리 보보 초천재 아이고 그렇게 쓰는 거야 보보가 아휴 보보 웃겨 죽겠어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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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씹는 거 아니지 보보야 정신 차려 응 떼용 우리 보보 떼용 종이란 거실에 있습니다 종이란 거실에 있습니다 종이란 거실에 있습니다 쟤이 밥 먹었어? 쟤이 밥 먹었어? 아이 깨빡 쟤이 좀 들어가봐 쟤이 쟤이 쟤이도 고양이구나 쟤이도 고양이구나 빡세 걸 좋아해 쟤이 이거 쟤이 쟤이 쟤 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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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지? 또 누구야? 또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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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애길래? 미치겠네 어이구 잘먹어 아이는 애길래? 아이는 애길래? 아이는 애길래? 흫 귀여워 애길래 하나 줘? 너 오늘 뉴페이스 아주 맛집구만 애길래 올라가서 사귀먹어 잘 잡혔네 애길래预isas 이놈이 맛있다 아름다운 애길래 아름다운 애길래 아이 아름다운 애글 아지매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